전 세계에 계시는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백이성 역사 강사의 강의를 제가 기다렸어,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신 분들, 11월 27일 이후로 제가 거의 두 달 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황은경 작가의 카메라 앞에 제가 섰습니다. 이쪽에는 PPT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는 화이트보드가 있는, 여기는 뭐 교대역 앞에 모임공간 코지 3호점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가 과연 어디냐? 보시면 송파구 미래교육센터에 있는 미디어실입니다. 왜 제가 마스크를 끼지 않았냐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기반의 그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 섰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5인 이상의 그거를 금지를 어기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이 방 안에 3사람밖에 없다. 5인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야 돼요? 우리 황 작가와 서국장님은 어디야 돼요? 마스크를 딱 끼고 계세요. 철벽 마스크를 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송파구의 역사입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 백이성 역사 강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제로 강의하는가? 송파구의 역사입니다. 서울특별시, 논리적으로는 유튜브가 전세계를 나가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그 안에 어떻게 돼? 송파구라고 하는, 조금 가치관이 들어간 얘기를 하자면 강남 3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송파구에서 제가 역사를 강의합니다. 제가 강남구청에서도 강남구의 역사를 강의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요. 종로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부터 생각해 볼 때 지난주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쭉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3월달이 되면 제가 이 송파구의 역사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쟤는 저 고향이 부산 아닌가? 부산인데 무슨 서울에 대해서 저렇게 제가 할 말이 많아?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마을활동가 분들, 그리고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미래교육센터에서 어떤 마을자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는 분들 또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제 요즘 잘하는 말로 핵인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송파구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 앵글 제가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처리해 놨지 않습니까? 이 앵글 안에 있는 이게 뭐냐? 얼핏 봤어 사람들이 보고 한강이네. 그렇죠? 한강이잖아. 여기 송파대교 있네. 잠실대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철교네. 철교. 지하철이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사이에 지금 이 아파트촌이 있고 있는 여기 조그마한 녹색 공간 보이시죠? 이 사이가 뭐냐? 바로 풍납토성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를 상징하는 문화 유적이기는 한데 저런 풍납토성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아파트 단지와 도시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땅 밑에 묻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드러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이쪽을 보세요. 여기가 성벽이라고 치자면 아니 성이라고 치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왜? 물로 둘러쳤더라.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해자라고 부릅니다. 해자. 여러분 서양 영화 중세 유럽 영화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 주변에 물이 많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로 이렇게 이거는 농업 용수도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물도 먹겠지만 결국에는 외적이 침입하면 여기서 막는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천연해자가 있는 거지. 한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풍납토성이 있는데 여기 흙으로 쌓은 벽이 있더라. 벽은 벽인데 흙으로 쌓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뭐야. 돌로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딱 봐도 캐슬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공 소위 말하는 망원 오목렌즈인가 그걸로 찍은 샷을 제가 네이버에서 퍼가지고 왔습니다. 송파구의 역사 이 뜻은 말이죠. 송파라는 말은 한자로 소나무송 여기 소나무가 많더래요. 그래서 송파구의 지금 현재 구의 뭐라 그러나 상징 이런 것도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파라는 거는 언덕파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 이름을 정할 때 거기 소나무 언덕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송파구.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슨 파도파자라 그래서 뭐 소나무가 파도를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서울특별시 송파 및 서울 편입 시기. 그냥 지금 송파구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 두 개예요. 뭐 석촌호수 그리고 석촌호수 위에 떠 있는 거 뭐예요. 잠실 롯데월드. 특정 기업 광고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롯데월드를 그러면 롯데월드라고 부르지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월드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예. 땡땡월드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제1롯데월드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장을 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여기 계속 방학 때마다 놀러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용인 에버랜드의 시대는 끝났다. 잠실 에버랜드다. 이러면서 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기에 제2롯데월드. 이게 뭐야. 롯데타워죠. 자그마치 100층이 넘어가는. 아시아에서 제일 이게 높든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든가 세 번째로 높든가.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를 형성하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알 칼리파. 그게 가장 높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말레이시아 콜라룸프로에 있는 페트로나스 타워입니다. 쌍둥이 타워가 이렇게 있는데 페트로나스 타워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건축 자본이 상당 부분 참여해서 지었다. 일부 책과 인터넷에서는 100% 우리나라가 지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로 건설 투자 지분으로 보자면 한 40% 정도를 아마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건설이나 SK건설에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고 보니까 한 세 번째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누가 봐도 알겠죠. 88올림픽 주경기장.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 그 81년도. 81년 82년도인가요.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거기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 거기 뭐 선동열이 선발 투수였다는 둥 일본도 뭐 프로 선수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했다는 둥 이런 거는 이미 다 기억에 없어 오직 하나 뭐야. 한대화 선수의 그 역전 스리런 홈런 여러분. 그죠. 그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김재박 선수의 그 개구리 번트. 여러분 그게 원래는요. 그 플레이가 너무 멋있어서 감독이 착각해서 그러는데요. 그게 원래 세이프티 라인을 벗어나서 그게 세이프티 라인 아웃이었다네. 그냥 진행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 번트를 하면서 이 잠실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서 우리 전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때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열기 19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도 88 서울 올림픽의 열기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저기 뭐야 그게 있어요 역도 경기장도 있고 체조 경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육상하고 축구를 했던 올림픽 경기장하고 여기에 지금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11만 2000명이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한 9만 명 정도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그런 행사 꿈도 못 꿉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세 명 모여있는 것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죽겠는데 무슨 9만 명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송파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셨다. 송파구 자 오른쪽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송파구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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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송파 광진구의 강 건너서 송파입니다. 요기 건너 요 지점 여러분들 요 지점이 뚝섬이 있는 지점이에요. 뚝섬. 여기는 서울숲 지금. 원래 그게 여러분 섬이라기보다는 그 한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면요. 여기 서울이 중류에요. 중류. 그러니까 중류에 있기 때문에 중류에는 뭐가 맞느냐. 그런데 내가 이 한강이 중류라고 생각해보신 적 없죠. 서울 지역이. 여러분들은 한강 하구를 제대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 한강 하구 저 끝으로 가면 뭡니까? 바로 그 북한 그쪽하고 연결돼 버리는데 어떻게 끝까지 보시죠? 왜? 볼 수가 없어요. 철책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한강이 이렇게 대충 서울 쪽의 한강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뭐야? 용산입니다. 여기가. 용산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남산이 있는 거죠. 용산이라는 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는 이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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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가운데도 그렇고 전부 다 뭐야? 모래밭입니다. 이게. 한강 종합개발 계획 때문에 모래밭이 없어졌죠. 그렇지. 다 모래밭이에요. 그게 모래밭인데 원래 모래밭이던 걸 여름에 물이 많아지면 이 뒤로 이렇게 물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모래밭인데 이 뒤로 물길이 생긴다. 모래밭인데 물길이 생긴다. 모래밭인데 물길이 생긴다. 모래밭인데 물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뭐야? 이 송파예요. 이 지역이. 송파인데 물길이 두 개가 생기더라. 이 지역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섬이 아니다가 1년에 한 3개월만 섬이다. 이거야. 이 섬을 뭐라 그래요? 이거 뚝 섬이라고 그래요. 뚝 섬. 여러분. 여러분 여기 물길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은 좀 유명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한 4, 5개월 이렇게 진행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섬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러니까 여러분 너도 섬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너 여 자에 의심스러울 의 자 해가지고 뭐야. 이게 여의도라고.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의도라는 뜻이. 여러분 뭐 여의도에 뭐 국회가 있고 정당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게 뭐 대단하게 보이세요? 아니야 너도 섬이냐 이 말이에요. 너 섬 맞아?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선생님 여기는 뚝 섬이고 그래도 여기도 뭔가 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요기에. 천이라고 하는 요기 탄천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생겼다고 해서 이 나중에 생긴 거 이게 첫 번째 물길은 여기지만 두 번째 물길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 신천 새로운 천이 생겼다 이 말이죠. 잠실구 신천동 아니죠 송파구 신천동. 잠실구 신천동. 잠실의 신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송파구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딘데? 잠실이요. 아 이게 정설이에요. 자 이쪽 동네로 가면 더해요 여러분들. 풍납 1동. 풍납 2동. 잠실 4동. 잠실 6동. 잠실 3동.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3년 전만 해도 저 위에 풍납 2동. 강동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헷갈려요. 여러분들. 오른쪽이 강동이고요. 여기 왼쪽은 나는 서초 바로 옆에가. 송파 바로 옆에가 서초인 줄 알았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남이잖아. 그죠. 서초 강남 송파의 순이더라라는 거예요. 요 옆에 관악이 있고 동작도 있고 뭐 이렇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 보면 잠실 본동이 또 있다. 요 7동.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요게 가락동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송파역. 지하철 송파역입니다. 송파구 자치연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역도 송파역이네. 내가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위동. 송파이동. 그 다음에 여기 오륜동. 그 다음에 여기 오금동. 그 다음에 여기 마천동. 거여동. 문정동. 요런 동네들. 석촌동은 아무래도 석촌호수니까. 석촌동이라고 그러겠지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삼전동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뭔가 그 병자호란이 자꾸 생각나고 있잖아요.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삼전동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강의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백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분. AD 정확하게 역사기록대로 하자면은 BC 한 3년, 2년. 이때부터 475년. AD 475년까지 무려 약 470년 동안을 백제땅이 여기 풍납토성하고 저 안쪽에 있는 몽촌토성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고 살았는가. 소위 말하는 하남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풍납토성인가.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지금 고고학계의 학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한 왕조가 여러분 470년을 갔으면 그게 조선왕조 500.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가 조선왕조인데. 그렇죠. 대한제국기 뒤에 있는 것 같은 조선왕조라고 치고. 그럼 그게 자그마치 518년 동안인데. 여러분 5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성백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하북위대성까지 합치면. 원래 하북위대성에 BC 16년에 온조가 도읍을 정했다가. 다시 14년 만에 상국사기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14년 만에 하남위대성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이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북위대성은 어디인가. 파주의 육개토성이라고 하는 지금 고구려의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파주에 가시면 육개토성이라고 임진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남위대성이 과연 여기인가. 제가 지금 고른 것도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보다는. 강의 도중에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송파구가 이렇더라. 지금 여러분 송파구는요. 서울 전체 여기 있어요. 서울 전체로 보자면 여기예요. 자 송파구의 인구 2020년 12월 20일. 인구통계국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자그마치 뭐냐면 66만 8천명입니다. 66만 8천명. 2016년에 68만 명까지 갔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여기 강동구하고 여기 성남에 있는 어디야. 그리고 저쪽에 하남시에 있는 뭐. 위례신도시라는 쪽으로 빠져나갔다.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작 한 달 전에 자료니까 그 자료가 제일 정확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만 명 때가 피크였어요. 피크. 그런데 어떻게 돼요. 66만 명으로 지금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국에는 250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요. 250세계 시군구 가운데 시는 제일 많은 게 수원시거든요. 여러분. 군은 제일 많은 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뭐 고만고만합니다. 한 10만 명, 20만 명. 이 시골의 소멸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군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가장 많아요. 전국에서. 예. 송파구가. 예. 66만 명. 그게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팽창화를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면 굴을 쪼개야 돼요. 사실은. 예. 50만 명이 넘어가면 쪼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서울시로서는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특히 그래서 송파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여기 풍납동하고 잠실까지 요기 구까지는 어디야 돼요. 방이동 이쪽까지는 송파갑. 그다음에 어디 오금동부터 여기에 마천 거여 장지 문정 요까지는요 송파 병.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요기 왼쪽에 잠실 2동부터 잠실 7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요쪽에 요렇게 지금 8호선으로 이렇게 가운데 나누어지는 요 지역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 송파 을 지역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아 저 송파구 의원도 무려 여러분 무려 26명을 뽑더라. 아시겠습니까? 26명 대단한 거예요 저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하철 8호선하고 2호선이 그리고 5호선도 지나간다. 굉장히 구의 규모가 큽니다. 서울로 편입한 시기가 1949년도 되겠습니다. 1949년도. 원래 서울로 편입했을 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톡했습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강 건너 성수동이 있고 성동구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광진구라든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전부 성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겠죠? 그게 지금 다 나누어진 거예요 그게 예 강남 개발하면서. 70년대 말에. 이촌향도 현상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이라고 아까 네가 강남 삼구라는 말 하지 않았어. 강남 삼구. 1978년부터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집중 부동산 개발이 됐던 강남 지역의 삼구 이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다 떨어져 나와요 이때 여러분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강남. 강남구는 서초구는 서초구 성동구가 독립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돼 일단 길을 넓게 또. 그리고 여기가 평지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수나 늪이었던 거 다 메꿨어. 그리고 여기는 원래요 사람이 좀 원래 분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좀 뻘밭이었습니다. 논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다. 좀 진보적이신 시청자분들 익숙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세희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작가가 있죠. 소설가. 그 소설가가 썼던 뭐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시면은 주인공. 그 쓰레기 망태주의 하시는 분이잖아요. 쓰레기 망태. 그분의 딸이 이 송파구에서 그때 당시 강남 개발할 때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바람나고 이랬던 거. 여러분 그 소설 안에 묘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딸아이의 여러 가지 시선과 그 딸애를 잡으러 가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통해서 이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그 삭막한 아파트 개발의 모습이 그 소설 안에 촥 나옵니다. 얼마나 황당하냐면 완전 뻘밭에 있잖아요. 아파트만 하는 그 덩그러니 서 있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사진 두 개를 내겠습니다. 아래 위로. 여러분 아니 아래 위로. 제스처가 잘못됐다. 아래 위로. 우리 황 작가 지금 방심하고 있다 당했다. 뭐 이런 표정입니다. 오랜만에 당한다. 그렇죠? 두 달 만에 와서 찍으니까 오랜만에 당하지. 제가 사진 두 개 준다니까. 그것도 편집을 하세요.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촌향도 현상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 이촌향도 현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을 이렇게 잡고 이쪽에 서겠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엄청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양시청에서 그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안양에 가서 제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 그림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이 그림 자주 씁니다. 왜 이것만큼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살표가 충남하고 여기에서 인천으로 올라온다든지. 여기에서 서울로 충남, 충북, 강원, 경북, 대구, 대구, 부산으로 몰리는 전국의 지역 중심 도시로 몰리기도 하거니. 와 어떻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화살표 크기로 1960년대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나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핵에 망측한 속담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런 속담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역사학자인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박영석 기자님이 여러분 연합뉴스에서 2010년 8월 18일 날 만드신 그림입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서울통계연보입니다. 1960년부터 쭉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 쫙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정확하게 1990년대 중반까지 그러면 언제 꺾입니까 이게 1997년 12월 정확하게 말하면 98년 1월 IMF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수그러든다. 여기서 서울이라 하면 서울이라 하면 서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해당하겠지만 아닙니다.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가 등장하는 1980년의 현상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 위성도시라는 거는 서울의 기능을 조금 떼가지고 주는 거 뭐야? 성남, 과천, 안양, 수원, 인천, 부천, 의정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성도시라고 하는 건 서울의 기능을 조금 떼서 거기에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공업기능, 서비스기능, 주거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위성도시입니다. 그게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까지는 위성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그 출범하면서 1989년 4월부터 첫 삽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경제자문에 의하면 한국은행 총재돼 있던 박승이라고 하는 사람 박승 여러분 성이 박성이 아니야 박승 제가 부산사람이다 해가지고 이거 판을 잘해야 돼. 박승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 김진애 여러분 김진애 씨하고 손을 잡고 그죠 손을 잡고 뭘 만들어요. 전 세계 여러분 건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도시공학의 새로운 이론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는 신도시 신도시 뭐 배드타운 여러분 배드타운 위성도시는 그래도 공업단지도 좀 주고 서비스 단지도 주고 이랬다면 이거는 뭐야. 분당하고 여러분 일산 뭐 중동 여러분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배드타운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게 일기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바다 모래도 좀 쓰고 그죠 골재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기 신도시. 그러고 어떻게 지금 3기 신도시까지 갔죠.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이때부터 발달합니다. 광역버스 뭐 gtx srt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발달하는 거죠. 수도권의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수도권 과밀화를 지금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난 50년간 인구와 면적 변화에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66만 지금 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66만 2000명께 제가 한 분 한 분 붙들고 물어봐도 자신 있습니다. 송파구에 내가 원래부터 살았어요. 우리 5대조 할아버지가 송파구에 살았고 4대조 3대조 2대조 4까지도 송파에서 태어나고 송파에서 학교 다니고 송파에서 대학 다니고 송파에서 결혼해서 송파에서 취직해갖고 송파에서 애 낳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라는 분이 5%가 넘어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짖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뭐야? 거의 이민자들입니다. 거의 고향을 여쭤보면 충청북도입니다. 다음은 뭐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왔습니다. 이런 분도 꽤 많으실걸요? 아니면 구리에서 왔습니다. 토평동 이런 데서 왔습니다. 아니면 하남에서 왔습니다. 원래 강남 살았는데요. 그 송파로 왔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만 봐도 강남에서 집단 이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집단 이주 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집단 이주예요. 집단 이주 이라니까 뭐. 송파 나루 이제 본격적인 역사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즉 그게 도대체 언제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그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더 이상 역사 강의 채널을 운영할 이유도 없고 일주일에 네 번씩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에 여러분과 역사를 가지고 만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아무 쓸데없는 공부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무식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려고 합니까? 2020년 경제 결산을 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G7 중에 이탈리아 여러분 1, 2, 3, 4 미국 캐나다 이래 쭉 있잖아 영국 프랑스에 이탈리아의 2020년 소득보다 우리가 앞섰죠. 작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섰던 G7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만 앞서서는 안 돼요. 5년을 계속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위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5년을 계속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끊은 거야.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잘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하나 꺾는 극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송파 나루 남한강 북한강의 내륙물류의 상징이다 이렇게 쓰면 있잖아. 사람들이 그럼. 그 조선시대 때야 뭐 내륙물류의 상징이겠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역사문화적인 컨텐츠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백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청정국가가 만약 올해 안에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려면 볼 게 있어야 돼요. 볼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북경에 딱 가면 뭐 자금성 그것부터 보러 가잖아 자금성 보러 가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조금 버스 타고 가면 어떻게 돼 만리장성 그것도 보러 가고. 다 하잖아요. 만리장성하고 자금성 안 보면 북경 뭐 알아갔다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그냥 서울에 있는 게 낫지. 비디오로 보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돼 송파구는 그래서 뭐야 내세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송파구의 구민들이 이 송파에 대해서 우리 고장이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사람이 빈번하게 모이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송파라는 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조선시대부터. 그거를 아셔야 돼 지리적 이점으로 모인다는 거야 왜 자 이렇게 보겠어요. 광진이라고 하는 나루가 있습니다 요 위입니다. 아시죠. 국회의원 김광진 말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 김광진 말고 저기 그 사람 내보다 어리대 그리고 그 말고 그 누구야. 광진이라고 해서 여러분 딱 지나면 건국대학교 있는데 있잖아요. 강변 여러분 그죠 그 광진구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광진이라고 하는 여기에 요렇게 이제 내려오니까 어디 여기에 보니까 송파진이 있고 삼전도가 있더라 여러분 도라는 거는. 섬이 아니고요 나루 도자입니다. 나루가 진이고 나루가 도자 원래 여러분 전 세계 문명이라는 게 어디서 발달합니까. 전 세계 사대문명 이래 보시죠 황화강. 나일강.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죠. 뭐 이렇게 다 발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 문명이라고 하는 게 강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나라는 강가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 물도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먹을래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잡기 쉬운 가장 구하기 쉬운 식량이 뭐예요. 생선이잖아요. 생선은 뭐 특별하게 뭐 저 바다 멀리 나가 가지고 범고래나 상어 잡지 않는 이상 뭐 잡는데 저항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면 민물고기는 뭐 잡아와 그냥 말려서 하거나 구워 먹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개 민물 조개 같은 거 막 잡아먹고 그때는 뭐 공장 폐수가 있어 뭐가 있어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농업을 하려고 해도 그 뭐야 그 농업 용수를 이렇게 끌어와서 여러분 물레방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 퍼나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으로 퍼날라 가지고 농업 관계 용수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원래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서울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강을 한강을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북한강 내려오죠. 여기에서 남한강 내려와서 이쪽에서 합쳐져 가지고 올 때 여기 첫 번째 나루가 광진나루 너른 나루 이 말이야 넓을 광자를 쓰니까 빛광자 아니에요 너를 광자를 쓰니까 넓은 나루 그래서 지금 그게 광진구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송파나루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전나루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딱 보니까 왠 정자가 하나 있더라 그게 뭐야 압구정 압구정 제가 압구정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보니까 어떻게 첫 번째 가다가 가장 무겁고 빨리 없어지는 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뭐부터 내려놓을까요 여기에 얼음부터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동빙고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빙고 아시겠습니까 동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려놓은 김에 조선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던 지역 그 지역이 어디예요. 용산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동작진이라고 하는 동작나루에다가. 그 군사들이 먹을 굴양미를 다 내려놓습니다. 조운선이. 오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용산 나루에서 거의 다 이제 실어서 한양도선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오는 것 즉 뭐야. 바닷길로 오는 것은 아까는 이게 남한강하고 그래서 뭐야 내륙물류라고 했잖아 해운물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강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어떻게 돼. 이게 거제도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데 육로로는 얼마 걸린다고 육로로는 60일이 걸려요. 지게에 이렇게 지고 오는데 해로로는요 12일 걸려요.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해로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순을 하면요 6일 만에 옵니다. 6일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름 때에 물이 높고 많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을하고 겨울에는 강에 물이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물이 많을 때는 한강 전체 낙동강 북한강 남한강 전체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위로 예성강이 있지요. 여기 낙동강이 있지요. 여기 영산강이 있지요. 여기 금강이 있지요. 여기 대동강이 있지요. 이쪽에 또 압록강이 있지요. 여기 두만강이 있지요. 여기는요 배들이 다 둥둥 떠가지고 아주 장관이야 장관 여러분들. 그게 조선시대 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25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1925년에도 이제 먼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이 있다. 송파진입니다. 원래요. 여러분 제가 종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종로에 가면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종로 4가 종로 5가 종로 6가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시장을 뭐라고 불러요. 유기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기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기전에 있는 시전 상인들하고 여기 김포 쪽에 있는 경강 상인들하고 딱 트러스트가 돼가지고. 여러분 1793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장사할 수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노점을 벌리거나 장사를 어디에선가 할 경우 마음대로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사적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상인들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금할 수 있다. 난전 말 그대로 뭐야. 지 멋대로 장사하는 것들을 금할 수 있는 금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금난전권. 그래서 이걸 버남 체제공 선생이 정조가 버남 체제공에게 우의정을 맡기면서 영의정도 임명 안 하고 좌의정도 임명 안 해. 말 그대로 뭐야. 조선왕조 512년을 통틀어서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인 독상정치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네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개혁하고 싶은 게 요거를 철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게 1793년이고 제대로 시행된 게 1794년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 시전 상인들하고 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제공 집에 여러분 이거 뭐야. 불 이거 지피갖고요. 이제 돌려갖고 막 그 한 열 덩어리씩 던져가지고 불 나갖고 막 체제공이 죽을 뻔하고 이래요. 여러분들.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서 1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정조하고 체제공이 끝까지 그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금난전권이 됐을 때 그러면 1392년에 조선왕조가 섰는데 1794년까지 난전은 아무데도 그러면 설 데가 없습니까. 조선은 6.2전 외에는 장사 아무데도 하면 안 돼. 엄청난 세월이죠. 지금 단순히 빼봐도 이게 얼마야. 402년 동안 아니에요. 그죠. 그 402년 동안 금난전권으로 인해서 거기를 강하게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강남 집값을 만약 강하게 누른다 그러면 어디에. 파주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풍선효과.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간다고. 금난전권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눌렀잖아요. 그 종로를 누르니까 어디가 올라간다 송파에 다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금난전권으로 인한. 어떻게. 전국 시장 효과가 바로 송파진 삼전도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야 전국 십대 장씨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국 십대 장씨 가운데 종로보다 더 규모가 컸던 유일한 전국 최대 시장이 바로 송파 나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쌀. 숯. 연초가 뭐야 연초 담배. 담배. 이건 완전 자발적 재구매. 여러분 이거 중독되는 담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한우 여러분 한우 소고기. 그런데 이거는 꼭 고기용 소라기보다는. 소파입니다 아시죠. 소를 사가면 그걸 갖고 고기를 잡아가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와갖고 소를 농기구잖아 농기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채소 각종 채소 그 다음에 각종 곡식 등 이 삼전 나루하고 어떻게 돼. 아까 나루 도 자라고 했어요 섬 아니에요 삼전 나루하고 송파 나루의 시장이 전국에서 이거였어. 종로의 유기전에 금난전과 아유 마 그래 그 시전 상인들이 그렇게 하게 해 줘라 아이고 마.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누를 생각해 보셔죠 지금 여러분 종로에서 송파까지 오라 해도 멀어요 택시 타고 오라 해도 한 2만 원 나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길도 막히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고 예전에 그것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삼전도는 여기 경기도 광주부로 가는 지름길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기 송파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오늘 제가 타고 온 8호선 지하철이 이제 타고 내려가면 뭐야 복정으로 가잖아 복정 성남시 수정구로 가잖아요. 즉 뭐야 경기도 광주부로 나가는 지름길이 바로 삼전도길이 되겠습니다. 한양 좌측에는 여러분 해운물류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북쪽에서 압록강 평안도 인족 예성강 쪽으로 내려오는 이 물류는 다 어디에 내린다. 여러분 어디 서강진이라고 하는 지금 서강대교 라고 그 대교 있잖아. 그 서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전국의 그 이 삼남 지방과 여기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모든 농산물은 서강진에 다 내려요. 근데 지금 그 서강진은 요만한 요 요 표지석 하나 서 있어요. 마포구의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이러고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예. 그다음에 여기 송파 나루터는 그래도 정자라도 하나 써 있다. 정자라도 하나 써 있다 그리고 표지석이 요 표지석 크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들 표지석. 서강진은 요만해 요만해 그다음에 송파 나루터는 이렇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제가 서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될걸요 굉장히 커요 이거. 그러면 송파 나루터 이쪽에는 송파고 이쪽에는 서강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송파 나루터보다 서강진이 세 배는 컸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강진 그러면 서강대교라고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아. 거기서 한참 서강대교를 건너갖고 한 시간은 더 차를 타고 달려야 되는 한 시간까지는 너무했나. 삼십 분은 더 차를 타고 달려야 되는 서강대학교라는 것만 갖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서강나루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걸 알고 계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의 서쪽이어서 서강이다 아니에요. 서쪽 서해 바다에 모든 물산이 집결된다고 해서 서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송파 나루터의 모습을 여기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황은경 작가는 요거를 따로 그림으로 좀 뽑아가지고 클로즈업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은선 배들이 있고요. 요 앞에 시골 장터가 있죠. 그리고 요 뒤에는 뭐야.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객주가 있다고 객주. 여러분 그 장혁 나오는 드라마 보셨잖아요. 김주영 장편 대화 역사 소설. 그죠 객주. 객주에도 보면 송파 나루가 많이 나옵니다. 소설에도 보면은. 자 송파 나루 브랜드 스토리텔러. 야 니가 아까 그거 뭐 섬이었다며. 여기 있죠. 난지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한강이 지금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나간 거야. 지금 한강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여기가. 이게 송파예요. 여러분들 송파. 송파가 섬이라고요. 예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는요. 여의도. 여기는요. 난지도. 아시겠습니까. 난지도. 그러니 이쪽은 안양천이요. 여기는 탄천이요. 여기는 양재천이요. 이거는 사당천이고. 이거는 불광천이고. 홍재천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중랑천이 되겠더라.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전체가 뭐야. 옛날에. 다 고향이었다고. 여러분. 고향군. 경기도 고향군이었다고. 여기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지도를 이래 볼 것 같으면. 이게 경기도 고향군이었대. 그러면 고향은 지금 여기 있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다 고향이었어요. 지금 고향이 여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1925년도에 큰일이 있었고 또 1637년도에 큰일이 있었다. 음력 1월 30일. 1637년도 1636년 12월 병자년에 일어나서 1637년. 2월 24일. 제가 결혼을 2월 23일에 했는데. 2월 24일이 하루 뒤네요. 2월 24일 정축년의 하성. 즉 뭐야. 정축하성이라 그래 이걸. 정축하성. 하성. 프로야구 김하성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성. 성문을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말이 좋아 성문을 내려온 거지. 항복하러 내려온 거지 인조가. 정축하성이라고. 우리는 삼괴구고두의 수모 이런 거 말 안 할래. 원래는요 여러분 그거였어요. 그 홍타이치 청나라 황제가 요구한 건 인조에게 항복의 예로 요구한 건. 관합이라고 하는 예였습니다. 유목 민족에게 내려오는 관합이라고 하는 항복의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손을 묶어요. 양손을 묶고. 머리에는 흰띠를 둘러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는 구슬을 물어요. 여러분 사람 입에 구슬을 무는 건 언제죠. 죽었을 때죠. 그죠. 요렇게 묶어 갖고요. 고 묶은 끈을 여러분 묶은 끈을 빈관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빈관과 동시에 이렇게. 빈관을 옆에 놓고 사람이 요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요구했습니다. 홍타이치가. 이는 수치스러운 순간이야. 니는 죽음의 예를 요구하는 그게 정화의 뭐냐 1637년 양력 2월 20일의 상황입니다. 그거를 받고 어떻게 돼. 당시에 있던 신한동 김 씨의 시조이자 예조판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했던 주전파 김상헌이가 어떻게. 내 이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온 조정이 그냥 자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나갑니다. 누가 효민공 이경직공 오리이원익정승의 수제자죠. 오른팔. 효민공 이경직이라고 지금 관악구 남현동에 가시면은 사당동 옆에 남현동에 가시면은 가장 위대한 청백리로서 아주 좋은 묘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역사교과서에 설명이 안 되죠.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민공 이경직공이 어떻게든 가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지만 지금 각 성에 농성하고 있는 병사들하고 근황병들하고 다 싸우면 너거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저 만주 땅으로 아무리 하지만 관합의 예를 갖추라고 하는 건 너무 수모스러운 거 아니냐.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로 그러면 삼괴구고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바닥에 머리를 찍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까지는 내가 협상해 줄게. 그게 이월 이십삼일 삼일간의 이경직에 목숨을 건 협상 끝에. 왜 7만 명의 남한산성 밑에 있는 청나라 군대의 홍타이치 병령에 협상하러 온다고 하니까 호위 군사 한 서른 명 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경직 혼자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홍타이치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목숨을 걸고 한 협상에서 삼괴구고두까지는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정축하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여기 정축년 2월 23일 정축년 음력 1월 30일 삼전도의 굴욕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한자로 썼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라고. 그래서 삼전도 B가 지금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삼전나루터의 표문에 보면 삼전도 B는 석촌 호수를 건전해서 이쪽에 롯데월드 안쪽으로 박아버리고 사람들도 잘 못 가게 해. 아시겠습니까? 뭐 기분 좋은 거라고. 그런데 삼전나루터가 있었다 하는 푯말만 지금 저기에 송파구청에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뭐 송파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B를 부셔버리고 싶겠죠. 이거 삼전도 B 같은 거. 이거 뭐 굴욕의 역사 이거 그냥 확 이라고 싶어 했으나 그래 굴욕의 역사도 또 우리의 역사지. 이러고 아마 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지 않으시기를. 가지 마시기를 고주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이죠. 이런 브랜드가 있다. 치욕의 브랜드도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보면 이게 딱 중류 같잖아. 상류, 하류, 상류, 중류, 하류 가운데 중류 같잖아. 이게 어딜 봐서 하류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강의 모습은요. 그게 중류예요. 하류예요. 하류죠. 세상에 어느 도시의 그 강이 저렇게 넓고 막 이런 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파리의 세너강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어. 뉴욕의 이스트강 이런데 허드슨강 이런데 가보셨어요? 그 가보시면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하구가 넓은 거죠. 하구가.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는, 뉴욕이라는 도시는 허드슨강 하구의 바다하고 연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부산하고 인천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예요.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은 어디에 속해? 여러분. 차라리 보스턴이 좀 서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중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자,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잠실 섬하고 여기에 여의도하고 여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여러분 난지도하고 이렇게 이런 섬들은 여기 지금 뚝섬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 섬들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뭣 때문에 생겼을까요? 범람원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범람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뚝섬은 딱 봐도 여기 중랑천하고 월곡천, 정릉천, 성북천, 청계천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청계천 아래를 중구라 그러고 청계천 위를 종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섯 개나 하천이 모여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야? 여러분들. 중류에. 선상지 아니에요? 이거? 선상지. 그러면 자연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여러분 스스로 자자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네이처, 내추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가 오라 한다고 봄이 오고 가라 한다고 봄이 갑니까? 그게 아니지.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영국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기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날씨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게 있잖아.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인위적인 위력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 현상을 설명한 게 뭐야? 여러분 노자 도덕경이에요. 무위자연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어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현상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분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거고 눈이 오면 눈이 맞는 거지. 가물면 어떻게 돼? 물을 못 마시는 거죠. 비가 와야 물을 먹는 거지.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 불인.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사람은 니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천지 불인이라는 말이 노자 도덕경에 나옵니다. 이 천지는 지진이 일어나든 화산이 일어나든 홍수가 일어나든 가뭄이 일어나든 어떻게 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지 불인 성인 불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뭐야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자라는 지식인이 자기 앞에서 성인 불인, 무의자연, 천지 불인이라고 있으면 속에서 완전 진짜 불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평생토록 유배당하고 자기 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맨 마지막에 늙어 죽을 때 자기가 그 오천 가지 글자로 이렇게 자기 사상을 정리한 그거를 노자 도덕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볼 때. 한강은. 범람을 자주 해서 이 땅이 생겼다면 이런 섬들이 생기고 주위가 충적토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 됐다면. 사람에게 홍수라는 것은 근대적인 문명 국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자꾸 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이 위에 있었다고. 여기는 산 아래로 해서 강이 여기에 있었고 물은 여기서 끌어왔겠지만 여기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대한 식민지가 되고 나서 조선총독부가 서울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1925년 을축년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서 안 가리키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축년에 말 그대로 서울 사람들은 천지 불인 천지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구나 항상 자연이 평안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아마 비가 오면 뭐 한강에서 다 수용되겠지 아닙니다. 을축대홍수라는 게 나옵니다. 을축대홍수. 을축대홍수. 1925년이 을축년이었거든. 그래서 을축대홍수라고 그래요. 이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벌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7월 16일 그리고 8월 4일에 벌어졌던 한강에 한강과 예성강 쪽 예성강 한강까지 포함하는 이 두 번의 집중호우가 태풍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집중호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쪽은 낙동강하고 금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어. 여긴 태풍이 온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확인사살이 되어버린 거죠. 이쪽은.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느 정도 뒤집어지느냐.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홍수 중에 이런 홍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뭐 올라오고 이랄까 피해가 대단한 것 같죠. 사라오 태풍도 여기에 비하면 태풍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7월 16일하고 8월 4일. 여기 앞에 있는 건 7월 2일 이렇게 되거든. 이게 8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두 달 동안 전국이 절단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송파예요. 이 섬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섬이 없어지고 강이 이만큼 넓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신천이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지금 사람들은. 그게 새로 난 천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동네 이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여기에다가 풍납토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475년에 전부 없어졌던 풍납토성에 매몰된 유적이 폐허가 이 쌓여있던 모래톱이 싹 다 벗겨져 나가고 이렇게 막 홍수가 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어떻게 돼? 풍납토성이라는 게 드러나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선총독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조사하러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분명히 성곽 같은데 이게 요즘 성은 아니고 흙으로 쌓은 건가 보네? 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돌로 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토성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메워지면서요. 이 안에 송파강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강이 없어져 강이. 진짜 아니 그니까 섬이 없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여의도도요. 요만큼으로 축소돼요. 아시겠습니까? 일축 대홍수 때문에 난지도는요. 안으로 쑥 끼어 들어가 섬도 아니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범람 소위 말하는 진짜 대홍수 소위 말하는 디제스터 이른바 재앙이 벌어진 거죠. 1925년도에.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왜 벌벌 떨었냐. 민심이 너무 흉흉해져가지고 3.1운동이 또 일어날까 봐. 여러분 아이고 이제 3.1운동 또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본국으로 소한 데가 다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이 오지 않으세요? 1925년 7월달에 까지 헌병 무단 통치를 통해 갖고 강하게 3.1운동 이후에 이걸 잡았거든. 사회적 분위기를. 1925년 9월달부터 여러분 전국에 내려졌던 조선총독부의 통치기조 변화 뭡니까? 여러분. 문화통치라는 거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1922년부터 문화통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1925년 9월부터 헌병대들이 대거 일본으로 소환됩니다. 조선에 있던 헌병대들이. 아시겠습니까? 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가 돌아가라 이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을축대홍수라는 게요. 식민지의 통치기조까지 바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자그마치 이재민만 해도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남하고 이쪽 양재. 지금 있는 양재 쪽 이쪽에서 자그마치 사망자가 여러분 7만 명 가까이. 2년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콜레라도 돌고 홍력도 돌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서울에도 콜레라가 돌아서 딱 지금처럼 이 코로나처럼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절대 모이지 마라. 식당도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국밥집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 위생상태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모이지 마라. 그래 조선총독부의 일본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그거 몽둥이들고 그거 쫓아다니고 있었대. 여러분들 그 신문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무슨 그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을축 대홍수 기념. 참 일본놈들 갖다 을축 대홍수가 무슨 기념이고. 안 그러세요. 그죠? 이상한 소리하고. 적어도 송파구에 있는 비석인데 가보시지 않으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냥 말로 하세요. 아시겠죠?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의 을축 대홍수 때문에 드러난 정말 본의 아니게 드러난 서쪽 벽의 모습을 지금부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나무위키에 있는 사진입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사진. 2008년인가에 찍은 사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게 풍납토성. 그리고 여기는요. 몽촌토성이라고 하는 지하철 8호선도 이거 여기 있죠. 몽촌토성역이 되겠습니다. 몽촌토성. 지금 이거 하늘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위에 거는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에서 이게 나무위키에는 몽촌토성에서 발굴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두 개는 풍납토성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 두 개는 몽촌토성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위키가 잘못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나무위키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히 요거 있죠. 요 부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한번 클로즈업을 해주십시오. 요 부분에 요 주둥이가 요 도자기 주둥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이 바로 뭐냐 고구려에서만 나오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도자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구려제예요 고구려제 말 그대로. 요 나팔 무늬를 딱 보면 전세계 어디나 나팔 무늬야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고구려에서 창안한 메이드 인 고구려의 오리지네이트 바이 고구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풍납 토성에서 나오느냐고. 얘 백제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지금 뭐야. AD 3세기 혹은 4세기? 야 이게 언제래 5세기로도 갈 수 있는데 라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AD 475년 상국사기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파주의 임진강 근처에 있는 오녀산성의 벽을 넘어서 아시겠습니까. 그 장벽과 요새를 넘어가지고 한성백제를 침공했으니 7월달에 침공해서 7월달에 침공해서 일주일 만에 북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성까지 같이 무너뜨리고 북과 남은 방향의 이름이겠죠. 북성을 무너뜨리고 남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과 왕비와 왕세자와 왕의 처첩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장수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였다 돼 있습니다. 참수했다. 즉 뭐냐. AD 475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장수왕에게 죽은 왕이 뭐냐.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계로왕.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한강에서 여러분 이렇게 위로 광진나루에서 이렇게 북한강 쪽으로 조금 가시면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데를 지금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뭐야 양수리죠 양수리 두물머리잖아 머리 양수 그죠 머리 숫자 그래서 양수리라 그러는데 그 두무리 두물머리를 두무리 도머리 도머리 이러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뭐야 도미라고 불렀어요. 도미라고 불렀어요. 이걸 한자로 쓰면 도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원래는 두물머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미라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없어. 월탄 박종화 선생 아랑의 정조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십니까. 백제 계로왕이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그 뭐야 처첩 도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년의 평민이 있어가지고 그 평민의 부인이 매우 매우 아름답고 뭐 그러다 그래서 그럼 내 후궁을 삼아야지 이래갖고 도미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원래 도미의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역사서에 안전해요 이름 몰라요 그런데 월탄 박종화 선생이 자기 마음대로 아랑의 정조라고 이렇게 써갖고 사람들이 도미 마누라는 아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되게 정절이 좋다 이래갖고 그 뭐야 계로왕이 실제 보니까 너무 미인이야 그래서 내가 후궁으로 삼아야지 니 저 남편을 버리고 내한테 와라 했는데 아랑이 어떻게 돼요. 도망치죠. 도망치니까 도미를 불러다가 도미의 두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장님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시 아랑을 불러들이니 그 아랑이 차마 왕에게 복수를 하지는 못하고 왕에게 자기 몸이 좋지 않다라고 속여가지고 그럼 몸을 회복되고 나서 와라라고 했는데 그 길로 빠져나가서 천성도라고 하는 천성도라고 하는 나루터에 가가지고 나루터에 가서 도미가 어디로 갔느냐 도미가 배를 띄워가지고 저기 강하류로 보내면 강하류로 가면 바다가 있어서 보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배를 타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천성도 이 나루터에서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돼. 바다에 거의 도달했을 때 도미가 혼자 배 위에서 그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가지고 구슬프게 울고 있었으니 도미하고 딱 만나가지고. 그 길로 어떻게 돼. 고구려로 갔다. 여러분. 고구려로 가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매우 불쌍하게 여겨서 먹이고 거두었더라라고 돼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게 어떻게 돼. 그 소식을 듣고. 미리. 바둑을 잘 두는 스님. 도림이라고 하는 애를. 이 이름도 비슷하잖아. 도미야 도림 이러면. 도림이라고 하는 고구려 승려를 보내가지고 계로왕하고 바둑을. 계로왕의 취미가 바둑이었대요. 그래서 바둑을 두게 해서 보니까 이게 한성백제의 궁궐을 다 증축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천성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팔당 쪽에 한성백제 쪽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있고 노역에 가득 차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장수왕에게 비밀리의 첩보를 보내고 장수왕이 475년 7월에 전격적으로 남침하는 거죠. 한성백제를 쳐라.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거는 북성이고 이거는 남성이더라. 즉 공간을 조금 시대를 일으켜 와오면은 아까 병자호란에서 경복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창덕궁이 무너지니까 재빠르게 남쪽으로 와갖고 어떻게 되냐면 남한산성에 딱 머무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수도 소위 말하는 창덕궁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남한산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라고 지금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풍납동은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주거의 중심지고 아파트 단지에 엄청 들어서고 이러잖아. 심지어 2012년, 2013년에는 아까 그 푸른색 혜자 부분에다가 어마어마한 건축 쓰레기를 송파구청 공무원이 버려가지고 그거 붙잡혀갖고 여러분 배후가 누구냐 이런 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내면서 누가 문화재 보존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런 것도 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엔비가 이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 왕실의 친잠예. 자 이제 송파 얘기는 그걸 하더라도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잠실에 관한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잠실. 잠실. 누에 고치. 그 다음에 뽕. 여러분 뽕. 뽕따르가세가 아니고 뽕. 여러분. 조선시대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일련의 국가의례입니다. 조선에서 계속된 건 아니고요. 음 제가 볼 때는 조선왕조 512년 중에 한 10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뽕나무 숲이 또 있죠. 한강 건너서 서빙고 바로 맞은편에. 예 그 다음에 요기엔 앞 구 정자가 있고 요기 또 있죠. 그니까 뭐야 을축 대홍수 전에 여기는 어디였다는 얘기야 잠실이고요 요거는요 잠원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잠원 있잖아 3호선 그 지하 여기 잠원동 한신 한신 아파트. 그 제가 옛날에 과외하러 많이 댕겼는데. 거기 우리 어머님들이 참 백이성 강사를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미국에 가신 분도 있고 프랑스로 가신 분도 있고. 그 영화배우 옥중화에 나왔던 영화에도 나왔지 인천 상륙작전에 나왔던 그 진세현이라는 여자 아마 탤런트 기억하는 그 잠원동 한신 아파트에서. 완전 잠원동 김태희로 유명했던 그. 탤런트입니다. 뭐 강남이야 뭐 어딜 가나 다 연예인들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자료 여기 보세요. 신 잠의례 의괴 여러분. 잠예를 칭할 때에 조선시대 왕비나 세자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국녀들이 가가지고 잠예를 칭할 때는 이렇게 해라. 사진이 유일하게 하나 딱 남아 있으니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자기의 부인 순정효왕후 민씨를 순정효왕후 민씨하고 여러분 명성왕후 민씨하고 사촌 자벤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잠실리뽕나무 이것도 보세요. 이게 표지석이 이게 뭐야 이게. 그 다음에 잠원동 뽕나무 이거 보세요. 크잖아. 근데 잠원동 뽕나무가요 여기 표지판에 보시면 잠실뽕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잠실이었던 거야. 아시겠죠. 근데 잠실의 명칭을 좀 더 큰 곳. 이게 뭐냐. 송파구 잠실에 준 거죠. 그러면 송파구 잠실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쪽 잠실은요. 제2잠실 이러다가 잠원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실뽕나무가 맞아요. 1767년 영조 43년 3월입니다. 자 영조가 나왔습니다. 백이선 강사가 한 번 까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조는 모든 것이 위선이고 다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1759년 6월 15살의 나이로 66세 세상에. 이런 도둑놈 66세가 15세를 어떻게. 영조와 결혼한 개비 정순왕후의 23살 때를 맞아서. 8년 됐잖아.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 이게 막 여러분들 정순왕후 간택 때 15살 때 뭐 이랬대죠. 저기. 세 가지 신화가 오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뭐 다른 후보들은 뭐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라고 말해서 뭐 영조가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해요. 뭐 매화가 아름답다. 난초가 아름답다. 장미가 아름답다. 뭐 이런. 뭐라 그랬대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 조선 백성들의 뭐.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꽃이므로. 목화꽃이 겉보기에는 안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씀씀이는 가장 아름답다고 사료되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갖고 방석에 앉으라고 했더니 다른 후보들은 다 방석에 앉는데 지는 안 안고 서 있더라 왜 안 안고 서 있느냐 거기에 영조의 이름이 그 바로 앞에 적혀 있으니. 그 소저 어떻게 그 이름을 깔고 앉겠나이까 뭐 이래갖고 간택됐다면서요 여러분 완벽한 날조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그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경주 김씨 처녀한테 만들어내기 위하여 간택신화를 만들어주기 위한 친자무의회. 즉 뭐야 내가 조선왕조 512년 동안 10번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선조 때에 하고 이제 성종 때 하고 이제 뭐 안 했던 거를 거의 200년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왜 왕비한테 뭘 카리스마를 만들어줘야 될까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물세 살이니까 이제 할만하잖아 왜 만들어준 거예요 왜 카리스마가 스물세 살 때까지 없었어요 임신한 적도 없고요. 자식을 낳은 적도 없어요.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왕비가. 안 그렇습니까. 영조의 전 왕비는 어떻게 죽었어요. 66세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죽었어. 독수공방하다고 죽었잖아. 영조가 아예 쳐다보질 않아가지고. 자그마치 어떻게 돼. 50년 동안을 독수공방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놓고 염치도 없이 15살짜리를 다시 맞아들이는 게 뻔뻔스러운 영조의 모습입니다. 잠실과 송파. 근현대사 보시겠어요. 아까 그 원래 잠실과 송파 지도를 이렇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딱 지어시킵니다. 여기 자양동 풍납리 그리고 신천리 여기가 어떻게 신천 새로 생긴 강 이 말이야. 여기는 송파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탄천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한강이라는 단일 된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이때.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강이 어떻습니까. 아까 을축 대홍수 때 어떻게 돼. 이 신천에 강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육지에 깎여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안 돼요. 1963년 이전에는 이랬다고. 아시겠습니까. 을축 대홍수 때에 그렇게 강이 소실되고 나서 또 한. 한 38년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의 범람원이 또다시 되면서 또 저런 모습이 좀 되다가. 1982년도.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은 한강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습이 됩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탄천 양재천이 만나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한강은 큰 거를 만든다 이 말이죠. 연혁 보시겠습니다. 1949년 고향군 뚝도면 잠실 신천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됐고. 1963년 광주군 구천면 중대면 역시 성동구로 편입됐고. 1973년 행정구청이었고 뭐야 송파출장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어가지고 출장소 중에 탄천이동지역은 천호동 출장소가 돼서 오늘날 뭐야 돼. 강동구의 시초가 돼요. 그리고 1975년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만한 성동구의 강강이남이 강남구로 분구하고 원래 다 강남이었다. 원래 다 성동이었다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다 뭐였다 경기도 고향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탄천 독쪽을 강동구로 분구하면 그러니까 송파구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강동구가 먼저 생겼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88년에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구돼가지고 현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강동 사람들이 지금 송파가 처음이고 강동이 우리 강동이 두 번째 아니고 아니에요. 아시겠죠. 강동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이 송파가 생겼다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했습니다. 송파구의 역사문화재과 이렇게 역사문화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석촌호수 있고 송파동 있고 이렇게 송파구라고 하는 게 여기 삼전동 여기 이제 거요동 장지동 위대동까지 저 뭐야 문정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말 그대로 송파구는 1988년에서 송파구가 분구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올림픽으로 만들어진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 이름을 정할 때 그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실구 후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송파구.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유력했어. 올림픽구. 그랬는데 올림픽구가 예 여러분 저기.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 총재의 그 통일민주당. 그쪽에서 극력으로 반대하면서 올림픽구는 안 되게 되고요 송파구로 결정되게 됩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고 보면 많은 일을 이루었네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에 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기도 하고 이분이 그 최저임금 제도도 이분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랄까 송파구라는 것도 이분이 만들었네. 대단하네.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네요. 그래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 1981년 9월 달에 독일의 온천도시였던 얼마나 온천이 여러분 유명하면요. 온천 이름이 독일말로 온천을 바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에 베스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 베스룸 그죠 목욕 바덴 얼마나 그게 유명하면 바덴을 한 번 더 붙이겠어요. 여러분 그죠 바덴바덴이잖아요 그죠 우리로 치면 뭐야 송파송파 잠실잠실 그 다음에 베스베스. 이 말입니다. 강조용법이죠. 왜 바덴을 두 번 붙였을까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온천 휴양지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온천 휴양지에서 1981년도 9월 달에 올림픽이 결정되자. 그죠 여러분 정주영 씨하고 김성집 씨하고 둘이서 우와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베스베스 하게 되자 1981년도 9월 달에 이 결정이 딱 나자마자 이틀 있다가 전두환이 발표합니다. 한강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을 어디다가 건설할지 한 번 해보고 그래야 야구장을 빨리 만들었거든 왜 세계 야구선수권대회부터 개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구장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야구장의 오픈 기념 그러니까 개장 기념으로 했는데 개장빨을 너무 세게 받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대화 선수의 3점 홈런으로 그냥 일본을 이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완전 막 전국이 다 뒤집어졌다고 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전두환도 살짝 묻어가는 그죠 그래 그거 다 내가 운동장 만들어서 그래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강론 그다음에 잠실 수중보라는 게 있어 팔십육 년 시월 달에 지금 요번에 제가 저기 이호선 타고 이제 팔호선 잠실에서 갈아타기 위해서 이호선 타고 내려오니까 수중보가 다 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요 얼어 있어요. 한강이 새로이 흐른다 종합개발 오늘 준공.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민족의 젖줄 보호의 첫걸음 조선일보 기사 아주 끝내줍니다. 종합개발 오늘 준공 여러분 이게 뭐야 86년 10월 달 잠실 수중보를 세우고 나서죠. 자 오른쪽 이쪽 오른쪽에는 요게 지금 송파 수역인데요. 요쪽에 보면은 뭐야 잠실 수중보가 있고 요기 김포대교 쪽에 보면은 신곡 수중보가 있습니다. 양쪽의 수중보를 각자 872미터 구간으로 물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류와 상류에 물을 가두어 놓고 남한강 북한강 각 상류 지류에 뭐야 땜을 엄청나게 많이 화천댐 소양강댐 뭐 청평댐 팔당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뭐지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2.5미터의 수위를. 강동구 암사동으로부터 김포시에까지 이르는 38.1킬로미터 구간에 어떻게 돼요 수심이 2.5미터를 유지하고. 왜 아까 그랬잖아요 봄하고 가을에는 모래톱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었고 여름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 그래서 좋은 선들이 전부 여름에 둥 떠 갖고 다 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1년 내내 물이 많아진다. 딱 한 가지 좋은 현상이 있었으니 고질적인 서해 이쪽 서해에 해수 역류. 조수 간만에 차가 너무 많으면 해수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해수가 역류해갖고 한강 하구로 오는 거야. 이 짠물 현상. 소위 여러분 저 백제를 풍납토성을 온조가 만들었다면. 온조 저거 형님 아시죠. 비류. 그 비류가 나라를 거기 인천에다 잡았는데 미추홀에 못 세운 이유가 뭐예요. 물이 너무 짜서. 그죠 물이 너무 짜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정착하기 쉽지 않더라. 이렇게 그거 봐요 해수 역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강 하구에 그 해수 역류 현상을 신곡 수중보 때문에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자 전두환이 기획했던 거 1. 한강 회길화.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한강 회길화. 고수부지. 그리고 어떻게 돼. 강 바닥에서 모래를 엄청 파네. 그리고 강 주변의 모래 사장을 다 없애. 그리고 세면을 발라. 소위 일본말로 뭐예요. 이거 공구리 친다. 콘크리트로 다 그냥 발라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지하철 보세요. 3호선 가죠. 2호선도 이렇게 보강공사 했죠. 4호선 가죠. 5호선 통과하죠. 6호선도 6호선은 한강 아이가 이렇게 가나. 그 다음에 뭐야. 온갖 그때부터 가는 모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뭐야. 한강 바닥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강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지하철 타고 가다 물 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강남의 대로를 전부 8차선으로 확장한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대비했다는 게 한강의 자연적인 생태계의 모래톱을 살려서 그 모래톱에 알을 낳고 서식하는 도요 물대새라든가 각종 모래톱이 있어갖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기 왜 어류들이 그 모래톱에 갈대밭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만 년간 몇십만 년간 더 좀 과장을 보태자면 몇백만 년 동안 형성되었던 모든 한강의 수중 생태계와 그린벨트를 전두환이 다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그 공구리 친 한강 벽을 보니까 좋은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강 획일화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군사정권이라지만. 그렇죠. 보기 싫은 거는 다 맺고 버려. 그래서 지금 한강 르네상스는 뭐야 다시 그 모래 사장을 살리자고 여러분들. 고수부지 좀 없애고 모래 사장을 살리자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잠실 수중보하고 신곡 수중보에다가 어도 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어도를 낳자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모래톱을 다시 살려야 걔네들이 알을 낳고 살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갖고 방생하고 살릴 거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한강 백사장 한강의 어류 한자로 정하죠. 한강의 생태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대한 뉴스를 보시면 한강 백사장에서 모래찜질하고 있고 한강 백사장에서 콘서트하고 남진 같은 가수들이 한강 백사장에서 포크 뭐 가요 뭐 우드스탁 같은 이런 축제 벌이고요. 한강 백사장에 다 피서가 갖고 놀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공구리 벽만 남아있어요. 콘크리트 벽만. 지금. 오늘 강의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송파구의 역사.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주최하고. 송파 미래교육센터에서 여기 샘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우리 황 작가. 그리고 우리 서정욱 국장님과 함께 이렇게 다섯 명이 아니라. 오인 이하 그 정책에 맞춰갖고 삼인으로 진행했던 강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손도 다 소독하고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놀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파구의 역사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송파구민들 그리고 송파를 찾고 싶으신 많은 분들. 잠실과 송파나루 한강의 원래 모습을 찾고 싶으셨던. 그리고 조선의 그 빛나는 상업교류 그리고 조운선 그리고 어떻게 해양물류와 내륙물류가 모두 만나는 그 로지스틱스의 전당이었던 이 송파나루.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삼전도의 굴욕도 있었던 송파나루 지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안양시 강남구 그리고 종로구에 이어서. 원래 따지면 예전에 연천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새로 한 번 하지 싶은데요. 이어서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